김하영 씨, 이 자리까지 온 거는 김장훈 덕분이라고요. 가수 김장훈이요? 제가 SNL 오디션 때 김장훈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장훈 선배님이 철이와 미예를 부르다가 닭이 되는 과정 이런 거를 했었어서. 진짜요?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요. 되게 독특하다.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것도 SNL 오디션 때도 했던 건데, 그때 했을 때는 INFP 막내 스타일리스트인데, 자기 분야에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씁쓰러워요.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많은 데가 처음이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제 생각에 근데, 솔비 선배님은 되게 웜톤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오늘 핑크톤이 너무 훌륭하셨고, 그리고 상우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밝은 옷이 진짜 잘 어울려. 어떡해. 치아가 좀 나온 설정에. 그런 설정은 아니에요. 옛날에 치아가 나온 사람들 웃을 때 이렇게 웃거든. 다행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내는 뭔데. 관찰력들이. 또 하나 오디션 했던 게 ENFP. 이번에 ENFP고, 스타일리스트 마지예요. 이번에는. 네, 어시가 아니라 마지여서. 그분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션 학원 5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고, 이름은 로라정. 한국 이름은 정필순. 이런 거를 오디션 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 묘사를, MBTI별로 이렇게 해서. 아, 재주꾼이네. 그럼요. 가면이 여러 개예요. 네. 네, 폰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재주꾼이야. 김하영 씨. 활동 중에 다중인격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버거로운 알바생활이라는 거기서 1인 5역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했던 게 뭐, 부정장 강윤주라는 역할을 했고, 최수진이라는 또 역할을 하고, 정미소 역할, 또 FM이 박보배 이런 거를 막 했었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요즘, 쇼츠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1인 5역을 해서. 1인 5역을 해서.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던 게, 그 정미소라는 역할을 하고 나서, 다음 역할이 이제 박보배여서, 안경을 쓰고 딱 나타나서 막 연기를 하는데, 음향 감독님께서, 아까 그 분 가셨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저였잖아요, 감독님? 이랬더니, 아까 그분이 아영 씨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1인 5역을 혼자 다 하는 거냐고. 우리 자기들의 그 노고와 열정 덕분이에요. 세리아, 백성들 좀 안 바쁘시면, 저희 매장 도와줄 수 있어요? 아, 나중에 제가 막 살게요. 저 이거 인스타 올려도 돼요? 흥! 이쁘다. 근데 롤러 가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 대박, 네. 전혀 왜 그러냐, 아시지 않네. 계속.